저는 휴게소에서 돈가스 하나 먹으러 들어왔습니다. 오늘은 돈가스 먹방 한번 하겠습니다. 수저를 안 갖고 왔구나. 옛날 돈가스, 휴게소에서 옛날 돈가스 하나 시켰어요. 약초산에 갔다가 오면서 하나 시켰습니다. 배가 고파서 길도 많이 맺힐 지금. 신발이라 길이 많이 맺혀가지고 먹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옛날 돈가스. 엄청 다네. fel crap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. 그래서 오늘의 돈가스는 너무 맛있었는데 돈가스 oops 이건 돈가스 네이 담백합니다. 돈가스 소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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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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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